1,000원 2,000원 3,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3,000원 오이소 코스 엔하드 스토리스에서 주문한 것들이 거의 한 달 만에 도착했습니다. CG 택배 파업 시기여가지고 물건을 거의 못 받아 봤는데 조금씩 도착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씩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의소에서는 진짜 속옷이랑 파자마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가게 되는 곳인데요. 가장 좋은 점은 순면이나 실크 그리고 모달 같은 자연 소재 그리고 또 재생 폴리에스터, 재생 레이온 같은 친환경 소재들을 이용한 제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구매한 것도 순면 파자마인데요. 여드름이 또 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가능하나 입는 옷도 순면이나 아니면 모달처럼 천연 소재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제품은 순면으로 돼 있어서 제가 잘 때도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사이즈가 X스몰로 작게 나와요. 기본적인 디자인의 기본적인 색감이긴 한데 일단 입었을 때 엄청 편안하고 제 사이즈보다는 약간 더 크긴 한데 그래도 넉넉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 주문한 RWS 울 스웨터들인데요. RWS는 이 지속가능한 울을 가지고 만든 제품들의 마크를 달아주는 건데요. 이 스웨터 같은 경우는 100% RWS 울을 이용해서 만든 스웨터인데요. 컬러가 정말 올해 너무 인기 있었던 라벤더 컬러죠. 앤아더스토리스에도 이렇게 RWS 마크를 달아놨는데 여기 보시면 32% RWS 울을 사용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32%만 사용했고 나머지 32%는 그냥 일반 울을 사용했더라고요. 동물복지를 좀 고려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울을 이용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 이 베럴 울과 RWS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자연 소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100% 울로 만들어지거나 최소한 천연 소재의 함량이 50% 이상인 것들을 구매해서 입어주는 편이에요. 레깅스 종류별로 다양하게 한번 구매해봤어요. 한 마리 넘게 걸려가지고 사실 뭘 주문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에코베로 비스코스 70%를 사용한 거네요. 렌징사 같은 경우는 친환경 공법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고 또 무엇보다 소재가 확실히 다른 데보다 퀄리티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트임이 있는 레깅스인데 기본 호템이어가지고 잘 입게 될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라인도 좀 있어서 좀 날씬하고 길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싱글 카페 분위기에요. 입고입니다. 음 예뻐. 오늘 템프리 비건 디저트 저는 써니브레드 디저트 여기 판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여기 바나나랑 아보카도 커피가 유명한데 이렇게 한졸돼가지고 코코넛 커피를 시켜봤습니다. 케이크는 라즈베리만 뭐라고 하면 아메리카노랑 세트로 한번 시켜봤습니다. 여기 포토버스도 있어가지고 사진 찍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brachte는 특별한 소재였어요. 두 번씩 보내고 오랜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냅니다. 언제 주목해. 전화해보려. 저한테 전화해보는다. 일단 저희 한번 가로울게. 아. 아. 가볼게요. 세 분이 맛있는데요. 세 분이. 세 분이. 일단 간극을 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캐논 매장에 다녀오면서 에그슬롯이 있어서 샐러드를 좀 구매해 왔습니다. 일단 캐논 언박싱을 아침에 하고 이렇게 에그슬롯을 좀 먹어볼게요. 직원분이 친절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아보카도랑 베이컨 따로 포장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따로 포장도 해주셨어요. 에그슬롯은 버거가 유명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샐러드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롯걸러랑 지금 이거 치즈인 것 같은데요? 이게 들어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플레이팅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LA에 갔을 때 에그슬롯 매장이 문을 단던 날 가가지고 본점에서 먹을 기회를 놓쳤는데 한국에 요즘 생겨가지고 뭐 딱히 미국에 가서 먹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에그슬롯을 이렇게 한번 데워봤는데 이게 치즈인지 뭐가 자꾸 눌러붙더라고요. 팬에. 아보카도랑 베이컨 그리고 이 치즈 그 다음에 룩골라. 여기에 파마산 치즈가 좀 어울려져 있고. 이 드레싱이 좀 있는데 엄청 매워요. 이 주황색이 엄청 맵고. 이거는 그냥 올리브 오일인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다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운 날씨가 너무 많아요.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브라운이 오일을 좀 많이 쪼개고. 너무 예쁘다. 조금만 더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너무 예쁘다. 거북함은 다 peeling 오늘은 두개 María 토끼 유럽 테마자 거북한거 없죠? 거북한거 아름다운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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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대요. 저럴 때는 이제 저렇게 먹잖아. 저렇게 좀 더 많이 먹으면 좋겠지? 이래서 달로 먹으면 좋겠는데? 저거 상 왔냐? 나도 안 왔는데? 저도 안 왔는데? 왜 오세요? 아니, 오세요. 먹으면 좋겠는데. 제 방 창문 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공원에 있어서 이렇게 되게 예쁜 벚꽃을 이 맘쯤에 항상 즐길 수 있어서 너무 항상 좋은 벚꽃들. 이렇게 밤에 창문 열어놓고 벚꽃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너무 예쁩니다. 안녕하십니까